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7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선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무원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석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네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유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7인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 때 있을 큰 환란 대환란 또는 큰 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란을 구성하는 것은 재난과 핍박과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난과 핍박과 심판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지금같이 팬데믹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을 가리지 않죠 누구나 재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재난인데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난의 단계가 지나면 이제 핍박의 단계가 있는데 이 핍박은 크리스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재난과 달리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 그것을 핍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큰 큰 환란 또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개시록 말씀도 그렇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칼로 묻자르듯이 나눠지지는 않아요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핍박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또 핍박 가운데 재난이 함께 따라오기도 하고 섞여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완전히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어서 재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야말로 재난이고 핍박은 말 그대로 핍박이지 재난이 핍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판에는 믿는 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데 거기 왜 믿는 자들이 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시록 말씀을 살펴볼 때도 그냥 환란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세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섯 가지 인의 재난 가운데 앞에 네 가지는 어떤 거였죠 재난이었어요 그야말로 재난이었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다 같이 어려움을 받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드렸냐면 도망다니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그래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재난의 때는 아직 핍박이 시작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때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도망다니거나 숨거나 두려워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그러면서 시안부 종말론에 빠져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추수의 때예요 재난의 때는 복음이 전해지는 때고 대추수가 일어나는 때고 선교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려고 해서 선교가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도록 만들려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고 두 번째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였고 세 번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재난의 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재난의 때에는 우리가 교회가 도망다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사랑을 가지고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될 때고 그렇게 해서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재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가 문제인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큰 재난이 일어납니다 대지진과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거머쥐고 달이 피같이 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다 옮겨갔대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만큼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큰 사건에 대해서 6장 마지막,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연결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장과 절은요 후대 사람들이 찾아보기 쉬우라고 집어넣은 것이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는 쭉 하나의 편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17절 다음에 7장 1절이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찾기 쉽게 하려고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장과 절을 후대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7장 1절 말씀은 6장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6장 17절에서 뭐라고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능이 서리여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아니 이렇게 큰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고 섬과 산들이 다 부서지고 옮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나는데 이 엄청난 재난과 격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능이 서리여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설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은 지난번에 게시록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삽입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삽입 개시 또는 삽입 장면이라고 하는데 삽입 개시 또는 삽입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한 타픽을 크게 늘려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7장입니다 총 세 개의 삽입 장면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나오고 세 번째 삽입은 일곱 나팔의 심판이 다 끝나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껴서 나옵니다 세 번의 삽입 개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첫 번째인 것이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6장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가운데 과연 누가 서리오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장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큰 진노의 대격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둘째 더 나아가 큰 환란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영광과 큰 하나님의 위로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큰 환란과 재난 가운데서 함께 묻혀 죽는 것이 아니라 첫째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둘째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사명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해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둘째는 사명을 완수하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셋째 영광과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장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이 환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마지막 때 있을 큰 환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재난과 크고 작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환란과 재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난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기게 하실 것이고 결국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난 중에도 환란 중에도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재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서 이기고 마지막에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재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맙시다 이 재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고 정결케하고 증명하는 그런 축복이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핍박 가운데 있든지 기쁨으로 믿음으로 모든 주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7장에 보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자성 가운데 인치심을 받은 자 14만 4천명이 등장하고요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성과 백성과 방원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성경구절을 찾아 봅시다 다음 구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첫 번째 14만 4천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무리가 9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이 7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작자들마다 해석이 많이 갈려요 특별히 게시록은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석들 중에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강의 설교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껄끄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또 이쪽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쪽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 게시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게시록을 설교할 때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의 해석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의 해석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그중에서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도 물론 필요하면 밝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지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게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다른 책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책들은 구약의 예언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견이 없어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게시록은 많은 부분이 아직 성취 안 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게시는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얘기일 때는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두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게시를 봉인해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니까 봉인해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게시의 내용을 숨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봉인해두라 하는 말까지도 다니엘이 낱낱이 다 기록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숨겨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봉인해두라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의미가 해석이 안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은 그 게시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때가 돼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이 말이구나 하고 동의를 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봉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취되지 않은 게시를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듣고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해석이 뭔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게시록에 아 그렇지 14만 4천 인치 신자들이 있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황 가운데서 아무도 능이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신 옷을 입고 종료나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지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때 아 이 얘기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 자체를 몰라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언이 성취가 돼도 그게 그건지를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석이 뭐냐보다 말씀 자체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시록 강의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반복적으로 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공부로도 제가 한 번 했었고 강의로도 두 번 정도 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런데 자주 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성취될 때도 우리는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면 그냥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 저 얘기구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된 거 보니까 그래요 과거의 예언들, 다니엘서의 예언들, 에스겔서의 예언들 보면 그 앞으로 등장할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죠 메대바사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이런 나라들이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만 읽어봤을 때는 아마 추측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미 성취되고 나니까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걸 보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이 예언은 당연히 이 말이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취되기 전에는 아마 백사람이면 백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이 예언은 이런 뜻이야 아니야 저런 뜻이야 백가지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취되고 나니까 딱 하나를 모아지죠 그만큼 명확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저는 게시록의 예언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게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들이 상징적인 거냐 문자적인 거냐 이거를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질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얘기구나 그러고 다 같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4만 4천에 대한 해석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첫째 이 14만 4천명과 구절에 등장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냐에 따라서 나뉘고 그다음에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냐 아니면 문자적인 숫자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첫째 다른 무리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14만 4천하고 이 흰옷을 입은 무리하고는 다른 무리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자 이 견해에 의하면 14만 4천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4절 다시 한번 띄워줘보실래요 4절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그런데 9절에 보면 9절 다시 보고 보면 이유로 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 그러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이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숫자다 그래서 14만 4천명을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 구원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얘기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숫자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무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같은 무리로 보는 견해는 이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쪽에도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환란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명은 아직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환란 앞에 서 있는데 보호하신다고 하는 인을 지금 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있는 그러니까 환란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반면 큰 무리에 대해서는 이 일 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환란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일 후에 또 14절에 보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무리로 보는 견해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14만 4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전 시간대에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통과하고 난 조금 더 미래 시점에 환란을 통과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 승리한 교회 그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명이 환란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승리한 교회 영광 가운데 들어간 교회 그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14만 4천명은 환란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직 땅에 있는 거죠 땅에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를 얘기한다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로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지만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계속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도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14만 4천명은 땅에 있는 교회 아직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통과해야 되는 교회라면 두 번째 큰 무리는 하늘에 있는 이미 이기고 영광 가운데 들어간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과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명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반면 다른 학자들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기도 합니다 14만 4천명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이들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록된 그대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만 2천명, 갓 지파에서 만 2천명, 로우벤 지파에서 만 2천명 아주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건 아니다 지금 12지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카운트하냐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12지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날처럼 유다 지파는 여기 모여 살고 갓 지파는 여기 모여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모이면서 지파가 모여 전부 다 섞여버려서 유다 지파, 갓 지파, 로우벤 지파 다 합치가 섞여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우와 증인하고 신천지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해석은 좀 위험한 해석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이 단위예요 여우와 증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14만 4천명이 자기들의 숫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14만 4천명이 정확히 자기들의 숫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숫자가 다 참여 예수님 제림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시작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여우와 증인도 이 숫자가 참여 예수님 제림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시안부 종말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 제림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나서 숫자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면 신학을 새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우와 증인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제림을 하셨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제림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바꿔버렸고 신천지도 하여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뭐라고 뭐라고 변명을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14만 4천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해석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일 거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까 144 곱하기 천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144 곱하기 천이 이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144는 어떻게 나눠지죠? 12 곱하기 12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입니다 소인수분해는 아니고 인수분해인데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라고 하는 게 14만 4천이죠 여기 보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열두 집화, 열두 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10이라고, 12라고 표현을 하고 천은 뭐냐 하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묵신문학에 보면 게시록도 묵신문학으로 쓰여진 그런 책인데 묵신문학에 보면 숫자가 일관되게 상징성을 갖습니다 숫자가 그때그때 다른 상징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묵신문학을 다 조사를 해보면 숫자들이 일관되게 상징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데서는 동양에서는 사자다 그러면 죽을 사자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상징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에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하던 또 한국에서 기록된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사라고 하는 숫자를 죽을 사자의 뉘앙스를 갖게 하는 것은 동일하고 일관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록했던 묵신문학에 보면 숫자들이 일관적인 상징성을 가져요 일관적인 그래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숫자고 2라고 하는 숫자는 뭐겠어요? 서로 돕는다는 의미예요 2는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친구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2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두 증인 이렇게 나오죠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왜 둘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원래 일관되게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사이 친구 공동체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친구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고 3은 무슨 숫자일까요? 3은 당연히 3의 1차 하나님에 대한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에 대한 숫자예요 4는 무슨 숫자죠? 4는 여러 번 했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4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조세계를 가르쳐요 내 장로, 내 생물 이게 전부 다 땅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거죠 온 세상 이런 뜻이에요 6은 뭘까요? 6 6은 여러분 7이 완전수예요 7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게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 일곱 눈 이게 다 뭐예요? 세븐 스프릿 이게 다 뭐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지혜 또는 완전한 교회 이게 다 이제 7인데 7이라고 하는 건 3 더하기 4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 포함했다, 부족함이 없다, 하늘과 땅을 다 포함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숫자인데 7인데 6은 뭐예요? 7에서 하나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숫자예요 6이 7에서 하나 모자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죄인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666은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6이 사람이고 죄인인데요 그게 세 번 있어요 3은 뭐죠? 3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인 양 흉내내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래서 666 하면 원래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666이라는 숫자라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숫자죠 사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12는 뭡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게시록을 통해서 또 묵신문학을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특별히 게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어요 여기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선 열두 집하의 이름들이라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에 열두 이름이 있더라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기초가 있는데 하나는 열두 문이고 하나는 열두 기초석인데 이쪽에는 구약의 열두 집하가 써있고 이쪽에는 신약의 열두 사도가 써있다는 거예요 12하고 12가 둘이 있는 거죠 12가 하나 있고 이쪽에서 12가 하나 있고 그래서 12하고 12가 둘이 나올 때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백성 열두 신약의 백성 열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할 때 12, 12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열두 문 열두 기초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 곱하기 12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이 있으니까 많다 이런 뜻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해석이 사실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숫자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해석이 그래도 제일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고목사님이 이게 맞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취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하셔야 돼요 성경도 찾아보시고 해석도 찾아보시고 연구도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해보고 또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는 상징으로 풀고 어떤 숫자는 문자적으로 푸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런 숫자들이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12, 12, 1000 이런 숫자들은 일관되게 계속 동일한 의미를 쓰이거든요 일관되게 계속 동일한 의미를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일 때 상징적인 의미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다른 숫자들은 상징적인데 이 숫자만 문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요 14만 4천 531명 이렇게 나와 있다면 아마 이건 전 문자적으로 봤을 거예요 14만 4천 531명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는 아마 문자적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묘사한 것은 이건 그렇게 보기에는 굳이 하나님께서 한 명 더 구원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딱 0으로 끊어지게 구원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적이 없거든요 꼭 14만 4천에서 한 명 더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거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니까요 여러분은 알아서 찾아보시고 취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각 나라와 족석과 백석과 방원 가운데서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능이 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모두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게시록 7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 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게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을 기초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지금 끄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100% 이게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해석에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것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묵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이게 절대로 맞습니다 이 관점은 안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실 거면 여러분 의견도 오픈해 두셔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픈해 두셔야 사실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겁니다 난 여기 생명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내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무슨 뜻일 거냐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 오픈해 두셔야 돼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틀릴 수 있어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자 이건 저는 제 믿음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큰 환란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액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7장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보호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셋째는 영광과 큰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1, 2, 3절에 보면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내 모퉁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상징이겠어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동서남북 사라고 하는 게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온 세상 모든 세상 이런 뜻입니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6장에서 얘기했던 재난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퉁이 온 세상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람을 붙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려고 이것이 7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큰 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데 큰 재난이 불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잠깐 스탑 시켜놓으셨다는 거예요 멈축으로 시켜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의 인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딱 치시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재난이 일어날 때 이들은 건드리지 마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구약에 언제 있었죠? 출애급 사건 출애급 때 큰 재앙이 임했잖아요 큰 재앙이 임했죠 그건 정말 재앙이었죠 재앙이 임했는데 이 물리적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고생 땅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6월절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인친다고 하는 게 비슷한 이미지예요 이마에 인을 치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서 재난이 임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거기에는 털끝만큼도 털끝만큼도 해를 끼치지 않는 완전한 보호하심 이것이 실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4만 4천명은 인을 치셔서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재난에 의해서도 해를 받지 않을까? 어떤 재난에 앞서 얘기했잖아요 재난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을 가리지 않는다면서요 그 얘기는 크리스찬도 재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예로 스테반은요 스테반은 폭도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또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신실한 크리스찬은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지역에 한 마을이 전부 다 몰살을 했는데 거기 크리스찬들이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재난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을 치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보호하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게시록 9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게시록 9장 같이 읽어봅시다 9장 3절 4절 9장 갔을 때 다시 할 텐데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인치시는 것이 어떤 보호하심인지를 알 수 있죠 황충이 올라왔는데 인친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가 이 황충은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인데요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적행에서부터 황충이 올라옵니다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에 있는 어떤 벌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적행 즉 지옥으로부터 뭔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뭔가 올라오는데 9장 11절에 보면 이 황충을 총괄하는 왕이 있어요 황충에 왕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레오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오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니더라 그러니까 마귀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황충은 영적인 마귀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은 뭐냐 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난과 이 핍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황충의 공격으로부터 즉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과 환란의 때에는 물리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함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재난이 일어나고 큰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물리적인 재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영적인 재난이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사람이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공포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분노 그렇죠 또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슬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가는 수치에 그런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가 올라오죠 그랬는데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영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반드시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원에 대한 마음이 복음에 대한 마음들이 확 열리기도 하고 반대로 귀신 들리는 역사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큰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아주 큰 슬픔 그러니까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그런 큰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후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많이 보죠 그게 너무 극도의 그런 슬픔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리는 현상도 많고요 반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의 영이 반응할 수 있는 문이 확 열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재난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재난도 함께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영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영적으로는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호하심의 의미예요 두 번째 보호하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음을 보호하세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영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보호하세요 성계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스테반이 순교할 때 장면이거든요 스테반이 지금 돌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자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큰 위기 앞에 서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그 마음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고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죠 이것이 재난 가운데 인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인을 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이고 슬프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과 오히려 재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우리를 감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치신은 보호하심이에요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에 머물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인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예요 아멘 셋째, 물리적으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큰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보면 큰 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래요 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분노와 슬픔과 이런 환란들 말이에요 이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뭘 아시겠다고 하면 그날을 감해 주시겠대요 감해 주시는데 왜 감해 주시냐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래요 즉 이 재난을 감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재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영이 망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즉 물리적으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육체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을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적인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물리적인 보호하심은 앞서 얘기했던 영적인 또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보호하심과 조금 다르게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감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는 감해 주세요 즉 택하신 자들도 물리적으로 환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질병에 걸린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재난은 개인적인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죄책감들이 들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목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프레셔는 뭔지 아세요? 목사 아닌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목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게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렸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게 여러분 정말 목사 아닌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정말 이거 목사 아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거 걸려서 혹시 많이 아프면 어떡하죠? 몸에 대한 걱정은요 이 걱정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해 주신다고 했지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난의 때 재난을 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쓰나미 때문에 혹여 그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것과 그 사람의 믿음은요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했지 절대로 거기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영과 마음은 흔들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는 그냥 감해 주신다고 했지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안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보호하심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감해 주신 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해 주시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환란을밖에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즉 넉넉히 감당할 만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게 보호하세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셔서 그 믿음이 감당할 만하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재난의 때는 인간의 죄와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난을 감당할 만하게 하시고 또 재난이 나올 때 피할 길들을 내셔서 피할 길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난의 때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을 갖거나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재난을 겪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감당할 만하게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게 주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석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일 후에 즉 환란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와 큰 소리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앞서 얘기했죠 환란을 지나서 승리한 교회 사명을 완수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재난과 반란 가운데 교회는요 단순히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길 거예요 아멘 단순히 재난을 받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개수하시는데 이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어디 나오죠? 민숙이 그런데 여러분 왜 숫자를 개수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를 개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전쟁하려고 그거 외에는 숫자 개수하는 일이 없어요 숫자를 세는 것은 전쟁하려고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때는 전쟁의 때라는 거예요 전쟁의 때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속여온 반복적으로 속여온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아주 소극적으로 치안부 종말론 같이 아주 소극적으로 시계만 바라보면서 언제 오시지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이 재난의 때는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이 재난의 때는 내가 군사를 불러 모으는 때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때야 역사상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대환란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하는 이 대추수와 선교의 명령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난의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훈련하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고 전쟁을 훈련하고 하는 기간이었다면 이 환란 앞에 떡 섰을 때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군대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각 나라마다 각 족성마다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옆에 돌아올 수 있도록 택하신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렬시키시는 거예요 딱 앞에 정렬시키시는 건데 이거를 마귀가 계속 속여서 뭐하는 거예요? 군대에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난민처럼 마치 난민처럼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언제 예수님 오시지 하는 무기력한 교회를 만드는 이게 여러분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계속 마귀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속이냐면 마지막 때 교회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하는 무기력한 교회 아니 여러분 이건 미혹이에요 미혹 그 얘기가 뒤에 잠깐 등장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짧은 기간의 핍박이고 이 핍박 역시 단순히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각 사람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싸움 이런 환란 가운데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에게 충성을 바치는가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가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마지막 때의 컨셉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속지 마십시다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피난다니게 만드는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종말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14만 4천을 모으셔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한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오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 이것이 소극적이고 패배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환란 가운데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이길 거예요 우리는 이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쟁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을 상징하는 바는 뭐냐 하면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흰옷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이 흰옷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소스입니다 시간이 지금 길지 않아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설명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 하여간 흰옷을 주시는 분은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런데 내가 빨아야 되는 거야 어린 양의 피에 내가 빨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빨지 않았는데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저절로 이걸 희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두 개 같이 가야 되는데 하여간 이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14만 4천이 큰 환란을 앞두고 전투가 막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전쟁을 다 마치고 영광 가운데 나온 이것을 지나고 난 시점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정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큰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환란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고소에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위협에도 예수 믿는 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설령 생명을 취하신다고 해도 예수를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기고 싸우는 교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아가 찬양할 거예요 사명을 완수한 교회 믿음을 지켜낸 교회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교회가 여러분 흰옷을 입은 교회죠 마지막에 흰옷을 입은 교회가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운명이며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통한 교회에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약속이에요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15절 17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큰 환란에서 승리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밤낮 함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 순결한 교회를 밤낮 떠나지 않고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고 아무런 해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고 이제는 오직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아멘 환란 가운데에 믿음의 정결을 지킨 교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에 믿음의 마음을 지킨 교회는 영광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미래가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고도시옵소서 그곳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굶주림도 없어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장막을 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원한 데스트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재난과 환란 중의 교회는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자고요 전쟁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환란이나 재난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위대한 기회예요 환란과 재난과 피팍이 없으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진짜냐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진짜냐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너희의 마음은 진짜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연합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함께 만나는 그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주의 백성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은 진짜냐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사명과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와 네 마음이 진짜구나 이 환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로를 버리지 않은 자들 환란 가운데도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은 자들 환란 가운데도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들 와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여러분 단순히 원망과 한탄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재난과 위기의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완성되고 증명되는 사랑이 증명되고 완성되는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깊게 감동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와 너의 삶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감동되는구나 그 위에 내가 장막을 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가로 인도하시고 그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역사의 마지막 피스가 맞춰지는 그것이 여러분 재난과 활란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 어렵고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과 소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너무 소그룹 모임도 어려우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원하시고 직접 소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각 가정 가운데 친히 방문하셔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직접 소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며 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흰옷 입은 백성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우리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무리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와를 기뻐하며 예배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영광된 무리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금지